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전라권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 10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은 산불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3.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3m로 이겠습니다. 경상권 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충남과 광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세종과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